남해안 섬마을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어놨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경치가 멋진데 주인장은 안오시는지 마당은 잡초밭으로 변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만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비도 한번씩 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멀리 경남 통영에 있는 사량도 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철부선을 타고 이제 사량도 도착해가지고 배가 접안을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하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량도는 유명합니다. 이 지리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등산을 많이 오십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는 지금 숭어대가 헤엄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 보면 팔뚝만 한데 뭐 횟집에서 내려온 음식물 찌꺼기 이런걸 막 먹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야 떨체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한마리 건져서 헤쳐먹고 싶네요.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휴가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섬에 들어오니까 뭐 육지보다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전국이 가마솥이라는데 집 나가면은 개고생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에어컨 딱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 하나 사다가 TV보고 또 올빼미TV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량도는 섬이 두개입니다. 상도가 있고 하도가 있는데 중간에 다리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름휴가 특집 로케이션으로 올빼미TV는 사량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사량도 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해안가 마을을 쭉 둘러다보니까 또 요 위에 사람이 또 한동안 안 찾아왔던 자그만한 전원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입구쪽에는 장마철이라가지고 비도 오고 날씨도 덥다보니까 잡초들이 폭풍 성장을 내있습니다. 주인장이 안온지가 한참은 지난 것 같습니다. 봄에 제초작업 한번 해줬으면 이정도까지는 안될건데 한동안 주인이 안왔던 그런 전원주택 집입니다. 아담하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섬 마을에 있는 오션뷰 자그만한 오두막집 정도는 됩니다. 이 집 위치가 괜찮습니다. 마을 뒤쪽에 제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면 마을하고 바다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무슨 사정 있길래 주인장은 이렇게 이 집을 찾지 않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사량도 한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열대평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전원주택인데 이렇게 목조로 지어놨는데 나무가 시커먼 걸 보니까 지었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전망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 남해안 바다가 쫙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명당태에다가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칙농쿨이 지금 막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보면 옛날에 저희 시골 어릴 때도 그렇지만 이 장마철에 발행이 엄청나게 잘납니다. 잡초들 가만히 장마철에 두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뭐 3, 40cm 이렇게 팍팍 올라오니까 뭐 전원주택에 살려면 열심히 놔뜬고 풀베기를 잘해야 됩니다. 전기가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량기인데 냉장고 같은 것만 있어도 조금씩은 돌아갈 건데 아예 계량기가 스톱 돼 있습니다. 문은 다 껴있지만 문틈에 또 고지서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먼지 살짝 보니까 상수도 요금 고지서네요. 여기 섬에도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섬에 살면 제일 불편한 게 물이죠. 근데 여기 물 걱정은 없습니다. 숯불구이 바베큐 그릴도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다가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늑한 조그만한 오두막 별장에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이러면 정말 멋진 생활이 될 겁니다. 저기 집 옆에 머위가 있네요. 머위가 좀 씁쓸하지만 또 푹 삶아가지고 물 잘 우려가지고 먹으면 뭐 나물반찬 괜찮습니다. 여기서 딱 막걸리 한잔 마시고 경치 구경하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전원주택도 요새 애물단지입니다. 전원주택 이거 팔라고 하면 뭐 내놔도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안 팔리죠.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도 그렇게 반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 캠핑 이런 거 다니지 여행 다니고 이런 전원주택 오래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 전원주택 저한테 주지 말고 그냥 팔아다가 돈으로 좀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뭐 안 팔렸는데 어쩝니까? 결국에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철부선에 차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사량고 섬이 제법 넓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량도 오면 차를 싣고 오는데 여기 차 싣고 철부선 타고 저 육지에서 여기 사량도까지 들어오려면 최소한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주 오겠죠. 그런데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또 전원주택 이런 거를 자주 못 오게 됩니다. 사량도 북쪽에 있는 방갈로인데 조그마한 펜션 같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잔디가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하네요. 뭐 잡초도 아니고 뭐 보리 같은 걸 심어놨습니다. 방 크기에 봐야 제 생각에 한 두평 될까 말까 합니다. 조그마한 오두막 방갈로입니다. 바닷가도 바로 코앞인데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비둘기 떼가 후루룩 날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여기 보리를 심어놨네요. 이야 이 보리 엄청 지금 많은데 비둘기들 뭐 어디 안 가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 보리만 주워먹으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비둘기의 집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섬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집 짓고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면 참 좋을건데 이 쩐이 없습니다. 뭐 재산만 좀 있어도 아 이런데 와가지고 집 지어놓고 낚시도 하고 또 저 작은 지리산 등산도 하고 정말 여유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인도 능력이 있어야지 저같은 민초들은 감히 생각조차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도 1편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또 2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